어제 외곽팀이 너무 고생해주셨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침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. 진짜? 뭐가 있나? 그냥 계란이랑 터스트해. 크랜벨 같은 거. 계란 간장밥 해주면 끝나는 날아가지고. 너 또 끝에 못 해가지고. 처음 먹자. 오빠도 끓여놓을까? 김치도 있고. 아이고. 아니 그냥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굳이? 계란 가요. 가요. 오, 맛있을 것 같은데? 이제 눕는 거야, 간장? 아, 지금? 김에 두고 있어, 너. 근데 맛있는 냄새 나는데. 하... 이거 안 했는데. 언니 이거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돼요? 이거 숟가락. 음... 음... 괜찮아요? 맛있어. 다행이다. 다, 다 놓는다. 이 숟가락 하면 안 돼요? 밥 쓰고. 이게 밥... Marlet 왔어. 앙, 장식 냄새가 이렇게 차가 안 돼요. 이 맥주가 이렇게 차가 안 돼요. 이유는 안 돼요? 우리 손을 너무 맛있어. 아무것도 안 막을 줄게. 그러면 안 돼요?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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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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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이렇게 차가 안 됐어. 한 통. 이 펌플 위에 그냥 들어있어. 너무 많은가? 다 이렇게 팔팔 끓이면 됩니다.